해려본 제자에서는 천지의 작용이 사물에서 발해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양은 하늘이고 멈추어 있는 것은 땅이에요. 이것을 겸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해서 사람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이것은 김수동 선생의 논문에 개인 발표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출처를 못 밝혔는데요. 논문에 보면 이게 훈민정음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모음자는 기본자가 천지인인데 천지인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천인지형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기본 3재라고 하잖아요. 천지인인데 그게 큰 우주죠. 우주를 드러내는 모습을 할 때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목구멍 안에서 발성을 할 때 나는 이 목구멍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초성 기본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큰 우주에서 그 우주를 닮은 소우주인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그 목구멍 안에서 초성이 나온 거고 천지인을 닮아서 중성이 나온 겁니다. 그 초성과 중성을 합쳐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다시 한글 한음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천지인과 사람의 발성기간을 본따다 상영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해려본에서는 그런데 세종실록을 보면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고전을 모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채만리가 상소를 이렇게 업문 제작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하면서 상소로 따질 때도 여기에 보면 개본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 고자 옛 글자를 본따다. 근본으로 했다. 그리고 글자의 형상도 모두 옛날에 전문을 모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인지의 서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방고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방고전의 옛 글자가 바로 파스포다, 범하다, 몽골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포에 관한 논문을 몇 편 읽어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바로 우문학적으로 보면 파스포에서 왔을 강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데 자형은 사실은 이 가림토가 가장 유사하죠. 38글자고 가림토는 흥민정은 28글자인데 24글자가 똑같아요. 특히 모음 11자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 가림토는 언제 만든 거냐면 단기 153년 그러니까 기본전 2181년에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의 3세 가력당군께서 삼랑을 보르게 명하시어 정음 38자를 집계하시는 이것이 가림토다라고 단군세계에 나옵니다. 그 경자년을 만들었고 사실은 반포는 1446년이니까 이때도 경자년입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올해도 경자년이죠. 그런데 이 가림토를 위작이라고 보통 주요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자라는 건 원래 상형 문자로 시작해서 표의 문자로 발전하는데 가림톤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이건 고대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권정성의 음경을 본따서 근대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모음 아의 이거죠. 훈몽자의 영향을 받은 현대국어와 비슷함으로 위작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4번이죠. 환당고기가 위성이기 때문에 환당고기에 실린 가림토도 위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림토가 그럼 흔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방고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진 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문자모양이 단순히 서로 유사한 것은 우연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 자형의 모양만으로 논하면 그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형 그러니까 글자 생김새만이 아니고 글자 체계의 유사성이나 다른 점들을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자방고전의 진짜 뜻이 뭐냐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태백일사 소동경전 본원에 보면 이맥 선생이 세상에서 전화기를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신시대에 녹서가 있었고 자부 선생 때 우서가 있었고 치우천왕 때 화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복귀 때 용서가 있었고 당군 때 신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자는 신시, 환웅천왕 때의 녹도문이라고 하는 녹서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부 선생 때 사막내문경이 있잖아요. 사막내문경이 글자로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문자를 우서라고 하고 쭉 흘러서 당군 때 신전은 뭐냐면 신지전자의 준말입니다. 당군세기에 보면 당군안검 때 초대 당군안검이시죠. 팽우에게 토지를 개관하게 하시고 성주에게 군시를 짓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요. 신지라고 하는 건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신지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지전자, 신지문자라고 하는데요. 해동역대 명가필부에 보면 첫머리에 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변지에도 이 신지전자가 16자가 이렇게 게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신지전자는, 신지문자, 신지전자는 당군안검 때 처음 만들어져서 계속 계승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림토는 도대체 그럼 왜 만들었는가? 3세 가륵당군조회 때 이 기사를 보면 가림토를 만들게 된 배경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년 경제화 때 풍속이 일치하지 않고 말이 서로 달랐다. 비록 상형표의 문자인 진서, 이건 신지전자랄 때 사는 것 같아요. 열 가구 정도 모인 마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고 백리가 되는 땅에서는, 나라에서는 서로 문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림토다라는 겁니다. 훈민정음과 굉장히 비슷하죠. 훈민정음도 조선의 한자와 중국의 한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